1, 2, 3 네, 이렇게 저희가 홍콩에서 어떤 콘서트는 처음인데 너무 이렇게 뜨겁게 마주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홍콩 콘서트가 또 처음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작부터 너무 뜨겁게 논의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은 무대를 더 멋진 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사실 너무 행복해요 제가 한국 팬들이 너무熱烈 이렇게 진행되는节目에 더 더熱烈 더 많이 보게 되요 네, 저희는 저희는 네,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그동안 무대를 많이 받았었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솔로스테이지라든지 콘서트에서 보여주실 수 있는 모습 많이 좋겠습니까?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많이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节目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큰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홍콩에 오니까 일단은 저희는 교재가 중요해요 여기가 한국에서 가장 행복해요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도 만나 뵐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저희 SHINee 멤버들 여러분께 좋은 공연을 보여 드릴 수 있다는 게 저희는 SHINee 멤버들의 멤버들 이렇게 많은 공연을 보여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 좋은데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좋아요 좋아요 결국 결국 좋다는 게 다 그렇다 이게 다였어 그렇습니다 또 요즘 공연을 시작해서 연곡을 쭉 달렸잖아요 이제 우리 같이 창업의首歌 저희 SHINee 멤버들은 정말 여러 가지 공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퍼센트인가요? 저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는 booы 조심 git defens bus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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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ry Porsia 이번에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